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흔든 한 가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인기 TV쇼의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창의적인 스태프들이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특별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. 이 에피소드에는 감성적인 음악과 강렬한 무대로 유명한 가수 나오나가 출연했는데, 그는 단순한 출연을 넘어서 놀라운 고백을 통해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. 최근 인터뷰에서 나오나는 이 쇼에 출연한 것이 우연이 아니며, 손태진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공개는 두 아티스트 사이의 대중이 몰랐던 깊은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었으며, 두 사람이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. 나오나는 항상 손태진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며, 손태진의 놀라운 재능을 직접 목격하고 싶어 했습니다. 그러나 손태진의 공연을 목격한 후 나오나는 어깨를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. 그는 손태진이 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고, 이로 인해 팬들과 동료 아티스트들 사이에 불신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. 이 발언은 즉각적인 반발을 일으켰고, 많은 사람들이 나오나가 손태진에게 그토록 많은 지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. 업계에서 존경받는 선배 아티스트인 진성은 불만을 표시한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. 그는 나오나의 손태진에 대한 발언이 부적절하고 과도하다고 느꼈습니다. 심지어 쇼의 호스트인 김성준조차도 나오나의 동기와 그의 발언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러한 불만과 혼란 속에서 나오나는 자신의 발언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. 그는 자신의 발언이 비판이 아니라 손태진의 뛰어난 작사 능력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그는 손태진이 가수가 아닌 작사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랐다고 말했습니다. 이 공개를 들은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며 잘못 이해된 칭찬을 감사했습니다.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은 결국 오해였던 것이며 비판 속에 숨겨진 칭찬이었던 것입니다. 과도인로 той 출신 сним에서는 대관